일수가 있어요. 나오지도 않고 시간 없습니다. 가운소 일하러 와라 백혁 가운소 어떤 대한민국인데 어떤 나라인데 이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길병원을 찬양하는 자가 정화되어 있단 말입니까 반드시 끌어냅시다. 국민 여러분 지금 모두 다 표자동 앞으로 모여주십시오. 국민 여러분이 모이면 문재인은 도망갑니다. 문재인은 안에서 쫄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찰 시켜서 차량으로 막고 있습니다. 안에서 지금 유튜버 보고 있습니다. 쫄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문재인을 끌어냅시다. 국민들도 동참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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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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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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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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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자 문재인 소대가리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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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의 왕이다! 문재인 간첩! 경찰도 간첩! 문재인 내려와라! 국민의 대통령! 문재인 자격 없다! 당장 내려와라! 문재인 간첩! 문재인 간첩! 경찰도 간첩! 경찰도 간첩! 경찰도 간첩! 사람을 왜 때리냐! 사람을 왜 때리냐! 사람을 왜 때리냐! 경찰이 간첩! 경찰이 간첩! 임종석 간첩! 임종석 간첩! 임종석 간첩! 임종석 간첩! 임종석 간첩! 국민의 대통령! 국민의 대통령! 국민의 대통령! 국민의 대통령! 우총합 합성!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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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지? 너희 못했어! 경찰 단첩! 경찰 단첩! 경찰 단첩! 경찰 단첩! 경찰 단첩! compt Gmen апел 아 green 국민을 왜 때리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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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accommodations 이건 뭐ια 측면! 문재인이 간첩! 공지인 관첩! 문재인이 간첩! 문재인이 간첩! 군재인 간첩, 이해찬 간첩, 민주당 간첩, 야당은 멍청이, 국민의 뜻 모르고 엉뚱한 짓 말하네. 여당 간첩, 야당 멍청이, 문재인 간첩, 인형 간첩, 인형 간첩, 인형 간첩. 거기 중에 분들도 좀 하세요. 문재인 간첩, 문재인 간첩, 문재인 간첩. 우리나라 좋은 나라. 공산주의 안 된다. 공산주의 안 된다. 공산주의 안 된다. 공산주의 안 된다. 조국도 간첩. 조국도 간첩. 공산주의 안 된다. 공산주의 안 된다. 공산주의 안 된다. 공산주의 안 된다. 윤석열 힘내라! 반첩 잡아라! 윤석열 힘내라! 검찰 힘내라! 문재인 체포해라! 문재인 체포해라! 내 돈으로 밥 먹고! 내 돈으로 잠자고! 문재인 도도로! 비오는 데 다들 수고 많습니다. 드디어 이 정권이 버스로 가지고 방빙을 치르고 가문 앞에서 앞뒤로 지나가는 핵인 남녀 두 사람을 앞뒤로 왔다 갔다 치워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. 이것이 이 나라의 국민의 실상입니다. 이 나쁜 놈의 새끼는 새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막대한 버스를 사가지고 국민의 통행을 받는 반격치라고 사준 거 아닙니다. 전 국민 이름이십시오. 이 개돼지보다도 못하는 놈의 새끼가 이 버스가 강화문 앞에서 앞뒤로 지나가는 사람을 왔다 갔다 달려도 두 사람을 지금 얼마 전에 치워가지고 적삭히 했습니다. 한 명 죽었다든지 두 명 죽었다든지 두 명 죽었어요. 두 명 죽었어요? 두 명 죽었어요. 이것이 이 정부야. 이 개새끼들 이거 되겠습니까? 국민 여러분 공지하시오. 오늘 경이로 전부 일어났으십시오. 도저히 뜻을 안 됩니다. 이 개새끼들은 완전히 공산사유주의 무리다가 수담 방법을 안 가리고 무모한 경찰들은 총동원에 가고 싶지요. 이 국민들이 인문에 있는 경찰차는 몇 개 다 집결시켜가지고 아니 개새끼를 치고 저거 성병 만들어라고 우리 세금을 가지고 저 버스를 사줬습니다. 아니잖아요 여러분. 나쁜 놈의 새끼들 국민이 그니까 지금 퇴근하는 사람이 집에도 못 가고 길을 막다 보니까 차 사이로 빠져나가다가 그거 몽마이한다고 멀쩡한 성수가 앞으로 왔다 보니까 사람을 두 사람이나 치여 죽게 했습니다. 우리가 회복자. 수고하셨습니다. 예.